골로세서 4장입니다. 골로세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28면입니다.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제 골로세서의 맨 마지막 4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골로세서 4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합니다. 골로세서는 처음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모든 구원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끌고 오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세 사람을 입으라고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이것이 골로세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계속해서 성도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와 연결되고 있는데 먼저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변화받은 세 사람이 어떠한 자냐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관계 속에서 성도와 갖는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부터 19절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3장 20절부터 21절까지는 자녀와 품호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세서는 쌍동이 서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렇게 4장 1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에서부터는 주제를 바꿔서 성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는 골로세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세서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성도의 변화된 정체성 그리고 세 사람인 성도가 교회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점차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와 동욕자들의 문안인사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먼저 기도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는 기도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의무로서의 전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만.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삶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에 보면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권합니다. 그와 함께 재미있는 것이 6절은 성도의 말, 언어에 대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만합니다. 사도는 말을 은혜 속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절히 대답할 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있다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골로세 교인들에게 권면을 한 후 사도는 7절부터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석, 가치라는 동역자들의 무난 인사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보내는 인물인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들을 보내는 것이 바울의 사정을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안부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10절을 보면 아리스다구와 마가 그리고 유수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하면 아리스다구는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마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는 1차 전도여행을 함께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옴으로써 바울의 신뢰를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에 다시 마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써 마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세 사람 아리스다구와 마가 그리고 유수도를 할레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인데 그들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11절을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큰 배척과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에바브라의 인사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에바브라가 골로세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 직분자의 중요한 의무와 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사역자와 직분자는 항상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의미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12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 원하는 것이 바로 에바브라의 기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사역자와 직분자들이 뭘 위해 기도할지가 드러납니다. 에바브라는 교회의 강대함이나 숫자가 늘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말씀위에 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시대에 사역하는 목회자나 직분자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여간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입니다. 1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마는 나중에 기독교를 버리고 바울을 떠난 사람인데 아직은 그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탁이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인사를 전하고 이 골로세에 보낸 편지를 함께 읽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역시 골로세에 있는 교회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뽀에게 받은 사명을 행할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아키뽀는 빌레몬소에서 언급되는 사역자인데 장로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친필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직접 편지를 쓸 만큼 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편지를 다른 사람이 대필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가 불러주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 적는 형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에게 애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필하게 하고 이 인삿말만큼은 자신이 직접 편을 들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골로세에 대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골로세 사장은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요청과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사역자들의 문안인사를 전하고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문안인사들은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역자들이 골로세 교회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길지 않은 편지 속에서도 문안인사를 전하며 사역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2장에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4장 초반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성도들과 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권면한 것입니다. 5절에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불신자들과 함께 살 때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법면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골로세서에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 살아야 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느라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이루라고 강요하거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느라고 너의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빠지기 쉬운 큰 함정입니다. 성도도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치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성도가 자신이 가야 할 영원한 가치나 거룩한 인격을 망각하고 부나 명예, 권력이나 화려한 것들을 좋게 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많이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지혜로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힘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마지막 때 다 멸망에 처하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추구하느라고 성도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느라 시간을 버리는 것이 곧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쳐다보며 주목하고 있는지 성도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세상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과 인격과 은혜를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러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의 영광을 버린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원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혹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세월을 허송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6절에 흥미로운 건면을 합니다. 성도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의 말에는 은혜와 친절이 있어야 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냈다는 말은 말을 적절하게 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말을 재미있게 하고 농담을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인기를 끄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낮추며 상대방을 무시하여 재미를 주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말에서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에는 은혜와 친절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려는 말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상황에 적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말을 통하여 이해하고 받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성도들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무시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재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화 중에 농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말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며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은혜를 끼치는 원행을 해라 라고 성도는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온전함을 드러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면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지혜롭게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찾느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내셨으며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옆에 사람을 깎아 내리며 내가 밟고 일어서라는 것이 세상의 풍조일지인데 하나님 그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